안심하실 수 있는 바른 먹거리를 만드는 기업 세계식품주식회사를 소개합니다. 세계식품주식회사는 맛, 건강, 품질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 아래 1985년 스낵 사업부를 출범, 경과류 스낵 영업을 시작해 품질 최우선을 목표로 국제식품안전협회의 SQF 인증을 비롯 핫섭, 가족친화기업 등의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맛좋고 품질이 우수한 토종 브랜드 머거본을 통해 다양한 경과류 제품, 건어육, 스낵류, 육포 등을 소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신상품인 오징어맛 어퍼는 바삭바삭 오징어 모양의 어퍼 스낵인데요. 튀기지 않고 오븐에 구운 싱싱한 생선살로 더욱 바삭하고 맛있습니다. 오븐에서 구워내어 손에 기름이 묻지 않아 깔끔하게 즐길 수 있겠습니다. 모양과 향만 오징어가 아니라 실제로 오징어 건어포 연육이 63.39% 대왕 오징어 귀체가 19.01%가 들어간 진짜 오징어가 들어간 어퍼입니다. 제품에 오징어칩이 콕콕 박혀있어 씹는 맛도 일품입니다. 무려 120g의 넉넉한 사이즈의 지퍼백 포장에 남은 어퍼는 지퍼백만 꼭 닫아두시면 언제든지 바삭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엔 머거본의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데요. 빛과 습기 예약한 어퍼 제품이라 3중 증착 포장으로 안전하게 보호했고 질소 포장으로 제품의 산패를 방지해 눅눅함은 덜고 더욱 아삭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견과류 전문기업 머거본의 장수 상품 칼몬드 역시 대표적인데요. 1986년에 탄생해 30여 년간 꾸준히 사랑받는 제품입니다. 칼슘 멸치와 고소한 아몬드를 합성으로 탄생한 머거본의 고유 등록 상패로 아삭한 식감의 아몬드를 먹기 좋게 슬림한 형태로 잘라놓고 달콤 짭조름한 맛의 조미멸치가 어우러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특별한 맛을 선사합니다. 해외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허니버터 아몬드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아몬드를 드라이 로스팅에 더욱 고소한 맛을 자랑하고 달콤한 국내산 벌꿀과 고소한 버터를 넣어 깊은 맛까지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데요. 학업이나 업무, 운전 중 간식으로, 여행이나 캠핑, 가족의 야외활동에 그리고 스포츠를 보실 때 함께해도 더없이 좋은 파트너가 되어줄 것입니다. 변화는 입맛에 철저히 대처하며 제품의 품진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으로 국내 150여개 대리점 및 7개국 이상 수출하고 있습니다. 간식이 필요할 땐 언제나 대한민국 토종 브랜드 먹어본입니다.